후지 필름 X30은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서 무선 리모트 기능을 지원합니다. 후지 카메라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원격 제어를 누르면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연동됩니다. 스마트폰을 찾으면 카메라에 연결하시겠는지 문구가 나오고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.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화면에 터치해서 초점을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. IS 감도도 바꿀 수 있고 필름 시뮬레이션도 바꿀 수 있습니다. 타이머 촬영도 가능합니다. 촬영된 이미지는 카메라에 저장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사진을 다운받고 싶으면 사진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.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. 말 Delhi final 날씨 林 ก cessor